임시정부가 마지막 둥지를 틀게 됩니다. 1940년에 중국 충칭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 충칭임시정부청사도 제가 책임을 맡아서 1995년에 복원을 했어요. 충칭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상하이와는 다릅니다. 상하이는 인천공항에서 직항 타고 1시간 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충칭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더 멀으냐면 인천공항에서 직항을 타더라도 3시간 45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면 왜 우리 임시정부가 충칭이라는 그 먼 곳까지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만큼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점점 장계석 세력이 내륙 쪽으로 도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38년에 충칭에 장계석이 임시 수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도 장계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운동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계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주 그럴듯한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이게 임시정부 청사의 대문이고 건물 5동으로 구성돼 있어요. 아주 임시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갖췄던 게 이 마지막 해방을 맞이했던 충칭 청사인데 이 충칭 청사가 1930년대 아주 잘 지은 호텔 건물이었습니다. 이 호텔 건물을 장계석이가 통째로 임대를 해서 김구 선생에게 임시정부로 쓰도록 준 거죠. 참 장계석이라는 사람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 독립운동 때에는 특히 임시정부에는 대단히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복원이 된 임시정부 충칭 청사입니다. 충칭 시기에도 임시정부가 네 군데를 돌아다녀요. 저거 해방을 맞이했던 시기에 마지막 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